남편분 알아보시겠어요? 금방 날거야 왜? 부대쯤 애동딸까지 기대한건 아닌데 천에 구하라는게 좀 서글퍼서 연애가 항상 옆에 있었어 기억나? 우리 캐나다 이미 가는거 누가 먼저 가져가고 있어? 내가 분명히 봤어요 기시감이라고도 아주 일종의 내가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공사관계자 전부 영사인데요? 너 뭐야? 밖에서 나오고 있어 신형으로 지키는 상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